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안피디입니다. 오늘은 18년 8월 4일 오전 11시 디지털 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상장한 아이오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내용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오타는 인터넷 오브 띵스 어플리케이션의 약자로서 사물인터넷 시대의 M2M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암호화폐입니다. 여기서 M2M이란 머신 투 머신의 약자로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기계와 기계가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오타는 블록체인이 아닌 탱글 알고리즘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오타에는 블록도 없고 체인도 없으며 탱글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음 거래자가 이전 거래자 2명의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승인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아이오타의 창립자 아이오타는 2015년 도미닉 신어, 데이비드 손스테보, 세르게이 이반 채굴로 세르게이 포포프에 의해 최초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2명의 공동 창립자가 아이오타에 남아있습니다. 도미닉 신어, 아이오타의 공동 설립자 겸 아이오타 재단의 공동 회장으로 초기 암호화폐 투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과 스타트업을 운영하여 모은 자금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을 설립하였고 2015년 아이오타에 합류하여 아이오타 재단 공동 대표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데이비드 손스테보, 아이오타 공동 설립자 겸 아이오타 재단의 공동 회장으로 그는 블록체인 기술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NXT에 합류하였고 본격적인 블록체인 산업에 튀어들었지만 20년 12월 아이오타를 떠났습니다. 여기서 NXT는 젤로리다 재단이 기존 비트코인의 성능을 개선하여 지분 증명 합의 알고리즘 방식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또한 젤로리다 재단은 블록체인 플랫폼인 NXT와 아더코인을 개발한 유럽의 블록체인 단체입니다. 세르게이 이반 채굴로 아이오타 공동 설립자 겸 아이오타 재단 이사이자 NXT의 설립자이며 진랩스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하지만 20년 2월 아이오타 재단 내에 내부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세르게이 이반 채굴로가 아이오타 재단을 떠났습니다. 세르게이 포포프 아이오타 공동 설립자 겸 아이오타 재단 이사입니다. 수학과 교수인 그는 아이오타의 백서인 더탱글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오타의 상장 거래소, 국내 거래소, 업비트, 코인원,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쿠코인. 아이오타의 가격, 23년 11월 6일 오후 12시 기준 약 232원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상장가는 업비트 상장 시가 기준 18년 8월 4일 910원이었습니다. 아이오타의 시가총액 약 6,740억 원이며 암호화폐 시가총액 순위는 7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오타의 유통량, 코인마켓캡 기준 약 30억 개이며 총 공급량은 46억 개입니다. 아이오타의 트위터 팔로워 수, 26만 명입니다. 아이오타의 본사, 암호화폐 정보 공시 플랫폼 젠글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이오타의 특징, 1. 탱글 기술 아이오타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탱글 기술을 사용합니다. 탱글은 블록체인과 다르게 노드들이 거래를 승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병렬적으로 진행되므로 효율성이 높습니다. 2. 확장성 탱글 기술의 병렬 처리 덕분에 아이오타는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증가하더라도 거래 처리 속도가 빠르게 유지되며 이를 통해 무한한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3. 수수료 무료 아이오타는 사용자들이 거래를 수행할 때 전송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 사용자는 자신의 거래를 처리하기 전 두 개의 이전 거래를 검증하며 이 과정이 네트워크의 거래 비용을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4. 마이크로 결제 아이오타는 매우 작은 금액의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사물인터넷 기기들 간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특징입니다. 5. 오프라인 거래 가능 아이오타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 프로토콜 직비, 블루투스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서머리 디지털 자산 거래소 업비트 원화마켓에 18년 8월 4일 상장한 아이오타 상장가 910원으로 시작하여 21년 4월 10일 고가 4,895원으로 43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7년 말, 18년 초, 21년 1월에서 5월에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21년 11월 크립토 2차 상승기의 반등을 정점으로 22년 루나 쇼크, FTX 거래소 폐쇄로 촉발된 크립토 윈터로 인해 23년 11월 6일 오후 12시 기준 약 232원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오타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키웨스트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웨스트 유튜브 서포터스에 가입하시면 키웨스트만의 시크릿 분석 투자학습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은 해당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으로 블록체인 인사이트 마이 키웨스트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심지훈 디지털 경제협의회 사무국장은 공익적인 자문활동 이외에도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 입법 지원, 칼럼기구, 블록체인 등 경제 강의, 블록체인 관련 유튜브 컨텐츠 제작 등 다방면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웨스트 칠실의 대표로서 블록체인 투자 분석, 교육, 컨설팅 및 투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도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어 블록체인 교육기관 및 출신 교인, 성균관 글로벌 MBA에 장학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울로 투자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세계를 직접 누비며 블록체인 기업을 조사하고 저명한 컨퍼런스 등에 직접 참여하는 검증된 블록체인 투자 분석 전문가 키웨스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성공으로 가는 투자 방법을 배우시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시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기원합니다.